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실태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를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방안, 그리고 건설업실태조사 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그리고 이런 자료 제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실자산이 있을 경우 소명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실태조사와 사전 대비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의심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무제표상의 부실의심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산을 할 때 건설업관리기정상 실질자산, 부실자산, 겸업자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올바르게 하여 결산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좀 더 확실히 사전적으로 실태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소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가결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 가결산을 통해서 부족한 실질자본을 도출 후에 12월 말 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이 부분을 흔히들 연말장고를 맞춘다고 하시죠. 보완을 하고 건설업관리기정상의 지침을 이해한 후 회계처리를 똑바로 하면 아무리 실태조사를 나온다 하더라도 소명이 가능하므로 가장 확실한 사전 대비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실태조사 시 제출하는 자료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공문이 공문이 날라오면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원재료 내라, 계정별 원장 내라, 금융거래 확인서 내라 무수하게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받기 때문에 실무자분들이 많이 당황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시 제출하는 자료를 요약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무제표와 그 계정별 원장을 제출합니다. 둘째, 매출 매입 관련된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셋째, 거래와 관련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합니다. 네번째, 금융자산, 유형자산, 투자자산 등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확인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록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제출하는 것의 의미는 재무제표에 계산된 자산부채의 실제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계적인 조작을 통하여 실질자본을 충족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금융기관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록증 등 실제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약에 제출하실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부실자산으로 평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실태조사 자료 제출 준비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키스콘에서 재무제표 분석에 의해서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소명을 하라고 공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이때 방금 말씀드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시게 되고 만약 1차 심사로 소명이 끝나면 행정처분 없이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도 서면으로도 소명이 안 됐다. 그러면 기업 진단을 통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기업 진단으로도 소명이 안 됐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전 청문 단계에서 이의제기 등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자료가 근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와 관련된 계약자료, 세무자료,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 하며 이 증빙 등이 시간관계 그리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소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가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가 긴밀히 상의하여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자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느냐인 것인데요. 건설업 관리 규정상 또는 실제 내용이 명백히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은 소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자산과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의 경계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소명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실태 조사와 사전사후 대비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